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디어 그 제품이 왔어요 기아 자동차에서 CI를 바꿨거든요 엠블럼 바꾸면서 이벤트로 탄생한 와플 메이커 출시하자마자 바로 당일날 솔드아웃 됐죠 그 솔드아웃 됐던 그 제품을 저희가 협찬 받았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 제품을 받았네요 비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아의 와플 메이커 드디어 개봉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와플 메이커 드디어 개봉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와플 메이커 드디어 개봉하려고 했죠 항상 꿈을 만들었지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두 아이들이 있어요 두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미니breaks 이제부터 인자uit 유명한 비밀라는 것 같았죠 네, distributions 이렇게 보져요 이렇게 풀어주는 달라요 사실 우선 그 첫번째 제가 반전해 드리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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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Contact 이거 기억나요? 그녀는 알고 있는데? 기아 기아가 되게 특정한 브랜드인 한국어 그리고 다른 드디어 개봉하는게 보기 때문에 넉넉넉 Eleven 그렇죠? 와우 다른 개봉 이게 붕어빵처럼 기아자동차 이거를 바꿀 수 있나봐요. 판이 두 개 있어요. 이렇게 붕어빵 모양의 판이 있고 와플 모양의 판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선택해서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잡아 당기고 이 위에도 이 위에도 잡아 당기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편하게. 그러면은 여기에 히팅 센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와플이 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와플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와우. 이렇게. 이제 접시 precis을 건배하고 후에 끓여줘야 된다. prze SAF개. 세 번째는 카이 가전으로 feature by 아플을 보아서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건 더 즐기는 맛 더 좋아한다. 네. 한 달을 기아를 신고 있는 성당에서 인터넷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 달에 vender 수 있구나. 진짜? 네. 그럼 이제 벌써 어렵습니다. 오케이. OK, 렛츠고 아멜! 아멜! 유오나잇 와플? 이게 전원을 꽂으면 바로 작동을 해요. 히팅 센서가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전원 버튼이 없으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하시면 되고 전원을 꽂고 와플을 덜고 반죽을 덜고 이걸 꽂은 다음에 반죽을 덜고 덮어놓으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엠블럼은 괜찮다. 그렇죠. 기아에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바꾼 CI죠. 모아비가 있나요? 저희가 좋아하는 게 모아비여서 모아비 차량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모아비 아닌가요? 아, 이건 전기차구나. 전기차고 이건 SUV이고 승용차고 이거는 트럭이고 아, 리오가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와아, 다지. 멋있네. 고맙습니다. 귀엽죠. 여러분은 좀 마친다. 처음으로! 첫번째! 저 처음 해봅니다. 제가 이거 일단 만날 것 sabor, 나중에 볼기엔 촉촉할 수 있는데요. 너 뿌려, 뿌려, 뿌려. 그냥 뿌려, 뿌려. första 먼저! 저희가 모르니까 쫙 눌러볼께요. 좀 열어줄까요? 이게 생각보다 작으니까 휴대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 캠핑장에 들고 가면 완벽할 것 같은데 기아 자동차 타고 캠핑 가서 와플 해먹기 딱이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처음 만든 와플 맥 이거 봐요 애들 바로 달려오죠 저희가 와플 만들자마자 아이들이.. 오! 카! 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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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요 자동차 모양 이거 봐봐요 자동차 모양 우워너 와플? 우워너 와플? 우워너 와플? 아멜, 우워너 와플? 주세요 자 갑니다 생크림 파티 아아아아아아악 오 칵아 donkey 리오 먹고 싶어? 리오 와플 맥고 먹고 싶어? 리오 Winner 어 가야치 Not about cream. It's about waffle He just took the cream Hey Hey 아시죠? 이 와플의 끝에 있는 딱딱한게 더 맛있는거 여기 더 맛있는거 알죠? 집에서 간단하게 와플 메이커로 와플을 만들어 먹고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서 생크림 하는거 알죠? 생크림 사가지고 발라먹거나 잼을 발라먹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간편하고 생각보다 재미있고 이 붕어빵 모양의 자동차 기아 CI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와플 메이커를 이벤트성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하루만에 완판되어 있던 이 와플 메이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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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로베리 크림 휘핑크림이랑 생크림이랑 해서 먹고 있어요 저희가 밖에서 사먹는 거를 집에서 먹는다는게 일단 신기하고 생각보다 작아서 좋아요 terminal adaptive 샷 햇나 잊기 여행을 가고, 캠핑을 가고 싶어요? 캠핑을 가고 싶어요? 캠핑을 가고 싶어요 여기가 있는 곳이에요 네, 한국에 있는 곳이에요 그냥 찍고, 사진을 찍고 손으로 뜯어먹어야 맛있는데 손으로 뜯어먹어야 맛있는데 손으로 뜯어먹어야 맛있는데 1,2,3 이거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워플레이션이 아니라 돈이 만든거에요 비카가 만든거에요 본인이 직접 만들고 먹으니까 더 맛있다고 리오가 저녁먹고 그리고 디저트로 이걸 먹을거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와플 메이커 그리고 CI가 새로 바뀐 기아를 좀 중심적으로 봐주시고 기아 자동차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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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4.3% 5.4% 5.4% 5.4% 5.4% 5.4% 5.5% 5.4% 5.5% 6.5% 5.5% 6.5% We're gonna make the footsteps on our own